월요일날 당무개입 의혹이라는 제목을 보수하셨죠? 당무개입 의혹의 골자는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문제 그리고 김대남 한동훈에 대한 정치적 공격 문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전반적인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장계장님 올해 7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죠 한동훈 뽑는거였죠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대표로 선출이 됐죠 그 과정에서 김대남 전 비서관 직무대리가 이명수 기자에게 전당대회 열흘 전이었나 일주일 2주 그 사이에 전화를 합니다 전역대 전화가 보통은 이명수 기자가 먼저 거는데 그때는 김대남 전 비서관 직무대리가 먼저 전화를 해요 은밀히 이따가 전화를 할테니까 잘 받고 좀 해봐라 한동훈 관련해서 뭐가 있다 이게 언론 작업을 한거죠? 이 기자한테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소스를 받은거죠 그리고 끊어요 지금은 얘기하기가 주변에 사람도 많고 좀 그러니까 이따가 좀 자정쯤에 전화할게 끊고 실제로 자정쯤에 다시 전화를 해요 김대남 비서관님 그러다니 얘기를 해주는거죠 4월에 있었던 총선 전에 한동훈 당대표는 당시에 이제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약 70억원을 들여서 총선 지역구 조사 각 지역구 조사를 했을거 아닙니까? 네 총선을 다 하죠 네 후보 선호도 조사나 이런거 전략들 누굴 내보내야 될지 뭐 내보냈을 때 당선되는지 이 후보의 강점 뭐 단점 뭔지 이런 것들을 지역구별로 쭉 하는데 그래서 한 70억 들여서 했는데 김대남 전 비서관의 얘기는 한동훈이 개인용 여론조사를 두건 한게 있다 네 70억을 다 한건 아니고 70억 전체 중에 액수는 얘기를 안하고 이게 이제 수십건 될텐데 그중에 두건을 지 본인 관련 개인 선호도 대권 조사에 본인 인지도 선호도 개인 조사를 한게 있는데 이거 기업으로 치자면 횡령이야 그렇지 니네가 잘해서 총선 백서 지금 나올텐데 그 당시에 실제로 총선 백서를 내니 많이 한동훈은 총선 백서를 안 낸다고 그러고 뭐 조정훈이 뭐 이걸 뭐 낸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얘기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어차피 총선 백선 나오고 이거 다 공개되게 돼 있는데 잘 이제 해서 써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외국 갔다 오면 넥타이도 사줬다 그러고 김건희 여사가 배신감이 상당히 크다 시동상처럼 생각했다 배운망덕한 놈이다 배운망덕하다 그리고 키워줬다 제키려고 한다 뭐 이런 한동훈이 김건희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명수 기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틀 뒤에 실제로 보도를 합니다 네 기사를 썼죠 네 단독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이렇게 해서 기사를 쓰고 그게 그 당시에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국민의힘을 굉장히 지지하는 국민의힘의 뭐라 그럴까 열성 당원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 기사가 사실 꽤 회자가 됐어요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기사인 거잖아요 한동훈이 개인적 목적으로 총선 때 여론조사를 했다 이게 횡령이나 어떤 배임의 혐의가 있다라는 기사를 썼으니까 이게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해서 보수 유튜버들이 실제로 이제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그 기사를 많이 소개하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지나간 거고 그 내용을 이번에 이제 제가 다 녹음 파일과 그 이명수 기자가 썼던 기사에서 이렇게 한 거죠 이번에 보도를 한 거죠 김대남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렇게 했는지는 드러나진 않아요 네 근데 다만 김대남 비서관이 이명수 기자한테 설명하는 걸 보면 나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당의 루트가 당의 루트가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나한테만 얘기했겠나 그러니까 그 대목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너한테 이거를 이렇게 찔러줘도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다는 걸 모를 거야 주변에서는 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모종의 움직임이 그 당내 혹은 이제 대통령실과 연결돼서 뭐가 있었던 거 아니냐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김대남이가 김건희 씨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던 거 아니에요 아 가까운지는 모르겠고 본인이 그쪽으로 많이 그쪽 개파인 것처럼 감정이입을 해요 어제 지금 발표된 거는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는 김대남을 모른다 이렇게 이제 공식 발표를 하긴 했어요 뭐 근데 우리는 뭐 대통령실의 발표 중에 뭐 진실된 게 뭐가 있겠어요 보통 저거 또 거짓말이구나 이제 거의 이런 수준으로 보는데 어찌됐건 공식 입장은 그렇고 네 둘이 실제 친한 거를 제가 뭐 보지는 못했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그래도 꽤 둘이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음 김대남 전 비서관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그 용인갑 지역구에다가 한참 이제 출마 준비할 때 크게 현수막 사진을 이렇게 자기 사무실 앞에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야 이거 한동훈 사진 걸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못 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거 빨리 찍어서 보내야겠네 우리 여사님한테 보내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명숙 기자 빨리 여사님한테 보내세요 그러니까 음 난 일편다심이야 여사님한테 보내야겠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제 카톡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아마 보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둘이 어떤 그런 정도의 친밀하진 않더라도 그러지 않을까 싶고 정확하진 않은데 이 캠프 때 이제 합류한 거잖아 정치권에 처음으로 김제남 전 비서관이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 쪽에 어떤 그런 그 뭐야 팬클럽 이 사람이 이제 조직 관리 소통 담당 이런 거였으니까 그때부터 그런 쪽을 좀 관리하고 담당했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가서도 그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네 소통 담당 비서관 직무대리 하면서 그래서 김건희 여사랑 친하진 않더라도 서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연락은 주고받는 사이지 않을까 그 전체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가깝지는 않았을 거다 되게 친밀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 둘이 또 그렇게 추정을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명수 기자한테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지금 물어봤는데 이렇다라는 거는 없어요 전원으로 많이 얘기해요 전원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밥도 못 먹고 있대 물론 주로 이제 대통령실을 나온 다음에 대화 내용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자기가 직접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였으니까 대통령실에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듣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렇대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동향을 이명수 기자한테 많이 얘기해 주는데 네 전원으로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그런 걸 보면 둘이 매우 가까운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또 하나 김건희 여사의 어떤 동향을 파악하는 루트 혹은 또 이제 자신이 청탁 청탁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 공기업에 그 결국 이제 SGI 서울보증 감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부탁을 하는 자기가 잘 보여서 하는 루트 중에 하나를 이제 황종호 비서를 얘기해요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다고 알려진 여기가 고향이 또 강원도 동해거든요 여기랑 내가 지금 뭐 물어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뭐 김건희 여사가 이렇대 내가 거기 뭐 얘기하고 있어 거기가 또 나랑 뭐 무슨 사이잖아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나와요 뭐 그런 정도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계는 대부분의 권력실세는 무게가 있죠 무게가 있지 근데 이 친구 저도 이제 보도를 보면은 무게가 좀 떨어져요 그죠 권력이 빌부터 하는데 세컨그룹? 서드그룹 정도 네 그렇죠 핵심화는 아니야 대통령실 기자들한테 대통령실 기자들한테 뭐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치료기자들이 없어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좀 뭐랄까 그러니까 핵심은 아니었고 본인도 그 녹취록에 보면 내가 권력 핵심 그러니까 막 김건희 여사랑 되게 가깝고 윤석열 대통령 되게 가깝고 그건 아니다라고 본인도 인정은 해요 네 이제 나오는 얘기를 보면 핵심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인정 모독이 되려나 그러니까 좀 말이 앞선다는 평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도 그 서울보증보험 3억 대 연봉에 차도 나오고 저기 뭡니까 저기 법인카드 쓸 수 있고 법인카드 한 달 한도 470만 원입니다 와 1년 5,600만 원 그런 정도의 자리에 그건 뭐 국정감사도 안 받는 자리일 거예요 아마 감사위원이기 때문에 그게 이런 자리가 좋아요 이게 어떤 자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기관이다 어디 공사다 이런 데는 기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많이 이제는 출입기자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국정감사나 뭐 평소에 뭐 이렇게 많이 질의도 하고 하는데 그 밑에 투출기관이라고 있어요 투자 출연기관 아 공공기관에서 투자 출연을 해서 사실상 공기업인데 왜냐면 여기가 이제 최대 지분 많은 그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네 추출기관이라고 근데 잘 몰라요 여기 모르지 사람들이 추출기관 뭐가 추출기관인지 뭔지 SGI 서울보증구는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데가 알짜인 데가 많아요 왜냐면 그 흔히 말하는 터치 간섭 뭐 이런 거 이렇게 감시 관리감독 이런 거 세게 안 받고 그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신박에 벅카슈고 다니면서 노는 거지 뭐 한마디로 김대남은 뭐라 그럽니까 보도가 나간 다음에 반응이 있었습니까 다 사실이 아니다 근데 궁금한 건 조금 전에 김정대 의원하고 이렇게 보도가 됐고 이렇게 난리가 났으면 감사위원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 자리가요 확인을 해봤더니 못 잘라요 특히 감사 이제 경영진들도 그런 보장조치라고 하죠 신분 보장조치들이 요새 이제 많이 생겨서 네 한번 임원으로 들어가면 특히 이런 투자출용기관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나 네 사실 이제 제가 다녔던 MBC도 그런 좀 약간 안전장치 보장장치들이 있는데 함부로 못 자르게 하거나 자를 경우에는 그 나머지 임금을 보장해 주거나 이런 그 제도들이 많은데 이 경우도 그런 게 있고 특히 감사잖아요 네 감사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함부로 감사의 업무를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그 안전장치가 있을 거야 이거 못 자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실 의원실에다가 자료 좀 받아줘 이거 분명히 신분상의 안전조치가 있을 거다 더군다나 감사인데 그냥 못 나가게 할 거다 왜냐하면 기사 쓰기 전에 저도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사람 나가거나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어떤 그런 압박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리고 김대남 전 비서 같은 경우가 저랑 통화할 때 보도 나가기 전에 아 이거 보도 나가면 나 이 자리 나가야 된다 스스로 물러나야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버티냐 이런 보도가 나가면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아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뭐 이게 사람을 너무 이렇게 제가 기사는 썼지만 아 그렇죠 사람을 뭐 죽으라고 그렇게 극한까지 내모는 거는 네 그런 거는 제 개인 성향상 좀 옳지 않다라기보다는 이제 안 맞아요 그래서 아 그냥 버티고 계세요 사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뭐 안 잘릴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 김대남 전 비서관이랑 보도 전에 아 보도 전에 그리고 확인해 봤더니 역시나 본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는 이상 못 자릅니다 아 3년 임기는 보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얼굴만 두껍게 예 하고 그냥 이것도 지나간다 몇 달이면 지나간다 그러면 그냥 3년 버틸 수 있습니다 아 출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네 출근은 안 하기는 어렵겠죠 해야지 상근인데 월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출근 안 하면 그거 이제 나가야 되는 빌미가 되니까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입장해 봤을 때도 너 그만둬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나가라고 하기도 어렵고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왜냐면 압력에 의해서 내보내면 압력을 했다라는 게 지금 다들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 그렇지 그것도 또 기사가 되고 부담이 있고 김 대남이 김 대남 전 비서관이 실제로 이명수 기자랑 민주당에 간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이 계획을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되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 임모가 오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뭐 6월 7월 돼서 이명수 기자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2월에 떨어지고 공천에서 낙선했을 때부터 공천에서 밀렸을 때부터 난 이제부터 그냥 공기업 가는 걸로 방향 딱 잡고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네 계속 한 열 몇 번 얘기에요 공기업이라는 단어를 그 전체 녹취록에서 검색해보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김건희랑 공기업일 거예요 아마 네 김건희 공기업 김건희 공기업 이 얘기만 하는데 어 아 아 결국 공기업을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이명수 기자가 이제 막판에 한번 슬쩍 물어본 거죠 아니 뭐 민주당으로 올 생각은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진짜 구체적으로 줄줄줄 얘기하는데 양심선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그냥 순간적으로 욱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면은 플랜이 있어요 계획이 아 1년 정도 지켜본다 아 이게 공기업은 이제 그 자리가 비워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1년 정도 지켜본다 그러니까 계속 나를 이렇게 물먹이고 있어요 1년 정도 지켜보고 1년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공기업 들어가기 전에 네 자리를 못 받고 있을 때 계속 그쪽으로 어 시도는 하고 있는데 1년 정도 지켜본다 근데 1년 후에도 내가 계속 물먹고 이러고 정치 상황을 봤을 때 뭐 바뀌는 게 없다 네 그러면 양심선언하고 민주당으로 간다 왜 그러냐면 1년 뒤면 25년이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 저기 그 뭐야 그 그 그 그 그 지방선거가 어 한 1년 반 안쪽으로 들어와요 네 지금부터 한 1년을 지켜보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그 지방선거의 구도가 어느 정도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뭐 윤석열 정부는 그냥 뭐 참패할 것 네 참패할 그러니까 그 구도도 보고 그렇게 해서 그때 양심선언하고 민주당으로 간 다음에 영등포 구청장이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냥 구로구청장 뭐 이제 좀 민주당에서 이제 꽂아주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로 구청장 자리에 관심이 많아요 이 직전 지방선거 때 22년 지방선거 때 강남구청장에 실제로 이제 그 예비 출마를 했었고 그래요 그때도 공천에서 밀려요 그래서 이명수 기자한테 강남구청장에 대한 비위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소문들 안 좋은 얘기들 있잖아요 정치권에 늘 어떤 사람이 공천을 받거나 출마를 하거나 하면 저 사람 예전에 뭐 있다든지 정과가 있다든지 자기 당의 성향과 안 맞는 어떤 그런 뭐 이적행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 반대쪽에서 막 치열하게 우리 당을 공격했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항상 서로 많이 입어갖고 네거티브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면서 갔다가 이거 적절한 시점에 기사 써 이런 얘기도 이명수 기자한테 강남구청장에 대해서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있는다고 하면 자기가 배지가 힘들다고 하면 다음번에 이제 강남구청장에 나갈 생각도 했었고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정치인이니까 그런 이제 생각들 플랜 구체적인 계획들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때는 이제 열받아 있었으니까 어 그럼 나 이렇게 보다가 다음 지방선거 어느 정도 앞두고 그때 가서 뭐 국민의힘에서 내가 별벌일 없고 민주당이 잘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대통령실에 대한 양심 선언하고 내가 저쪽으로 가지 공익 제보자가 돼서 네 그 얘기를 공익 제보자가 돼서 공익 제보자가 돼서 민주당한테 공천받아서 그냥 바뀜에 그 순간에 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이에요 신뢰하는 사람이네요 자기의 어떤 그 미래 자기의 이제 먹고사는 문제인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이명수 기자하고 친했다 그래도 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도 그건 신기합니다 아니 막 전화해서 막 신경도 토로하고 어떤 건 너 받아 써서 써라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닌 부분도 있었겠지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명수 기자를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명수 기자 하면은 모든 정치인들이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할 때는 이 통화 내용이 녹취된다는 걸 모르나 6시간 녹취돼요 아니요 요새 기자들이요 이명수 기자가 문제가 아니라 다 하지 다 거의 다 녹취를 해요 네 자동 녹취 시스템 만드는 네 거의 아예 그냥 어떤 기자들은 모든 통화가 그냥 녹음되는 걸 아예 그냥 세팅을 그렇게 해놓는 기자들도 방송 기자들은 특히 많고 그게 왜 그러냐면 기자 입장에서 뭐 기자들이 다 뭐 악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자들 입장에서는 기자들도 뒤통수를 많이 맞아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유용하 교수님을 취재한다고 그러면 어떤 정보에 있어서 장기자 이런 게 있어 그래갖고 이 기사를 이렇게 이런 정보를 줘갖고 네 어 이거 기사를 쓸만하다 그래 생각해서 뭐 익명처리든 실명처리든 해서 기사를 썼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난 그런 적 없어 사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워낙 이게 뭐 좀 이렇게 뭐 그냥 순진하게 믿고 저 사람의 말만 믿고 기사 썼다가는 내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사실 많이 녹음을 하거든요 네 그럼 기자들은 또 기자들이랑 통화를 저쪽에서도 녹음할 거라고 많이 생각하고 통화해요 그래요 네 기자들 입장에서는 저쪽에서도 통화하겠지 기자랑 통화하는 거니까 참 신기한 사람이야 네 하여튼 이게 굉장히 이게 정치권에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고 기자랑 이렇게 진하게 친분을 맨진 게 아마 이명수 기자가 처음이 아니어서 그런 쪽으로는 미처 다 그게 못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좀 수정을 해봅니다 네 네 5시간 반 동안에 통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보도되신 게 지금 얘기하시는 한동원에 대한 문제 또 김건희에 대한 문제 또 윤석열이 꼴통이다 무능하다 네 꼴통이라는 얘기를 쓰더라고 아예 네 뭐 저거라고 그러죠 저거 저거 꼴통 맞아 저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자신이 모셨던 조직의 조직의 장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대통령인데 1국에 네 저도 그런 표현 잘 안 쓰거든 정말 그 윤석열 김건희 이 대통령 부부가 정말 대한민국 역사일의 최악이고 자격이 없고 당연히 이거는 빨리 이 임기를 지나 조기 종식시켜야 대한민국이 안 망한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지만 네 어디 가서 함부로 저거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바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거란 말을 쓰기 어렵죠 네 좀 그런 표현의 수위를 보고 저도 사실 놀랐어요 정신 나간 거야 저거 꼴통이야 이런 표현들 송마음을 많이 털어놨다 그러면 뭐 다른 내용들도 좀 얘기 많이 했겠네요 대통령에 대해서요 아니 뭐 여러가지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가지에 대해서 어 이건 이제 보도 안 된 내용이긴 한데 네 이명수 기자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려고 했고 실제로 했어요 드러났잖아요 그 기사도 쓰고 네 예를 들면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명수 기자를 통해서 이철규 공관위원을 압박하려고 하는 시도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뤄졌다가 이제 실행되진 않았고 그저께 보도한 경우는 이제 한동훈을 또 공격해라 이거는 이제 실행이 됐고 이 두 건만 있었겠습니까 그 11개월 동안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강남구청장 소스를 주면서 이것도 당장 쓰라는 건 아닌데 네가 잘 지켜보고 있다가 왜냐면 지방선거는 지금 이슈가 아니니까 네 미리 이제 팀만 주는 거죠 잘 보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되면 한번 해봐 봐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자기 지역 그러니까 이원모가 전략 공천 받기 전에 자기 지역에 또 다른 예비 출마자 국민의힘 예비 출마자 중에 하나가 그 국기원장 그러니까 태권도 그 국기원장이 뭐 또 출마를 준비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요 그 사람을 또 이제 공격해라 그 사람에 대한 또 안 좋은 정보를 많이 줘요 기사를 써라 네 이런 지시도 주고 너희들이 내가 이제 보수 꼴통 극우인사라고 슬슬 서울의 소리에서 나를 공격해주라 네 그러면 나에 대한 어떤 우리 진영래의 결집력 내가 주먹받고 나에 대한 인지도 나에 대한 결집력 그래서 내가 당내 공천을 통과하기가 쉽다 네 그런 지시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 또 후반부 대화 후반부에 가면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이명수 기자와 자신의 관계를 이제 커밍하우트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공식화 하려고 하는 찐하게 이제 그 관계를 맺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위에 보고 하려고 해요 김건희 여사나 이런 쪽에 내가 이명수 기자 이렇게 컨트롤해서 잘 하고 있다 아 그래서 이런 기사가 또 나갔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자기의 공적이어야 그러니까 그 김대남 전 비서관이 마치 자기가 뒤통수 맞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 나중에 이런 식으로 폭로한 거는 자기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건 맞는데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김대남 전 비서관도 그렇고 쭉 과정을 보면 끊임없이 이명수 기자를 자신의 목적 자신의 이익 어떤 정치적인 활용을 위해서 계속 지시를 내리고 요청도 하고 팁도 주고 계속 해요 이명수 기자는 그러니까 들어줬던 거고 대화 내용 보면 본인이 다 얘기하잖아요 이명수 기자는 들어주고 본인이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 욕구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명수 기자가 취재하려고 그러면 주로 이명수 기자가 물어보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얘기 안 하려고 그러죠 맞아요 취자니까 껄끄러워서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었고 이명수 기자를 자기가 활용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1개월을 다 차서 2개월 10개월 정도가 되면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에 너랑 나랑 이런 관계라는 거를 이제 좀 알리는 방법을 둘이 같이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김대남 비서관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명수 기자랑 저 통하고 있어요 이러면 위에서 볼 때 대통령실이랑 이러고 너 뭐야 뭔 짓을 한 거야 우리 모르게 이렇게 되고 자기가 이제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둘이 자연스럽게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다고 그럴까 언제 만났다고 그럴까 아 그런 얘기까지 해요 네 구체적으로 이 사람 기자랑 닳고 닳았다고 하긴 그렇지만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던 사람들의 대화예요 그렇게 어설프게 무슨 밥 뭐 먹었어 뭐 요새 어때 이러고 안구전하고 끊는 사이 아니었어요 그 민감한 시기에 한동훈을 비난하는 한동훈의 횡령 실제로 그 횡령 의혹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개인 선호도 조사했으면 그거 사실이고 이런 정도 수준의 대화를 나눴던 사이예요 네 네 언제 만났고 어디서 만났고 어떻게 만났는지를 서로 상의를 해요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뭐 둘이 이렇게 막 진짜 한동훈 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동양 후배로서 적절히 이렇게 그냥 뭐 그냥 안부나 그냥 묶던 사이에 어느 시점엔가 내가 너를 이제 개과천선 시킨 거지 이명수 기자래 김건희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그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한테 네가 먼저 메시지를 넣어라 잘못했다 반성한다 나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뭐 그런 언론사에 속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 이 기자한테 그런 걸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뭐 별로 나도 이제 뭐 좋은 것도 없고 그냥 뭐 죄송하게 됐다 이렇게 슥 뭐 굳이 뭐 척지면서 계속 할 필요 있냐 이런 식의 문자 메시지를 슥 한번 보내봐라 네 그런 얘기 해요 내가 얘기했다고 내가 너 잘 아니요 그거는 이명수 기자가 그렇게 행동을 해서 그 관계가 그러니까 안전판이 늘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켰다라고 하고 자기를 먼저 드러내진 않아요 항상 자기는 숨어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괜찮으면 커밍아웃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결과 좋았으면 네 사실은 이명수 기자 이렇게 해서 다 제가 이제 작업해서 개과천선 시키고 말 잘 듣는 애로 해서 했다라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구체적인 협의도 해요 그 양반이 보수단체도 관리했다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 세민연도 관리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세민연도 관리했죠 세민연도 관리했죠 세민연도 관리했죠 뭐 그 아시는 사실이지만 다른 언어에서 보도가 다 자세히 나왔습니다만 세민연도 통해서 그러니까 언론이라든가 특히 mbc의 박성재 사장이라든가 mbc 강승규 시민사회 강승규 맞죠 제가 이름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지시하는 거 있잖아요 mbc 앞에 몰려가서 데모 좀 해 네 그러니까 뭐 하니까 어 필요해 그래 해 그러니까 뭐 데모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 해 어 이렇게 지시하는 게 있잖아요 이미 그거 예전에 터졌고 네 그 밑에 있는 비서관 직무대리는 mbc 서울의 소리 그 고발 보수 세민연에서 그 고발된 것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제 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건데 어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게 공천에서 떨어졌을 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이렇게 다 나서서 여사 그 걸리적거리는 애들 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 했는데 나를 이렇게 물먹이냐 이 얘기를 해요 그 자기 심경 막 토로 할 때 그 얘기를 또 한 번 해요 그래서 저도 아 이거 맞구나 이 정도는 이거 믿을만하고 보도가치가 있다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마디 툭한 거는 뭐 농담인지 뭐 허위인지 안 되는데 자기가 공천에서 딱 밀려갖고 떨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막 자기의 그 억울한 야 나는 서자냐 막 뭐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막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이거 맞구나 했구나 네 근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사람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속시에 그러니까 mbc 서울의 소리 또 뭐 있겠죠 네 내가 다 나서서 하고 뭐 이런 표현 있는 거 보니까 뭐 한두 건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서울시의원 누구들아 잘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 예 뭐 있죠 뭐 있어요 이름 무슨 종 이종배 이종배인가 뭐 있어 그 사람들도 다 관리했겠네 뭐 예 그렇게 의심이 되죠 네 시민사회 수석실이 근데 여러분 원래 시민사회 수석실은 그런 일 하는 데가 아니죠 아니죠 그래요 자기편 관리하는 데가 아니라 시민사회하고 소통하는 주로 관리하는 겁니다 종교계 무슨 뭐 여성계 뭐 인권단체들 뭐 있잖아요 뭐 또 뭐 여러 이익단체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대란이다 그럼 사실 이럴 때 시민사회 수석실도 바빠야 돼요 예 그 한 해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들의 목소리 이런 거 이렇게 되기 전에 사실은 미리 가서 동향 파악도 하고 이렇게 격 그 항상 이런 갈등이 격해질 것 같으면 그 전에 미리 동향 보고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지 작업하고 그럼요 네 미리 청와대로 불러서 얘기도 들어준다든지 그렇죠 나가서 현장실사 하면서 얘기 들어주고 의견 수렴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줄 부분이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건 시민사회 수석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수 정부 들어서면 이제 뭐 우리 편 보수 유튜버 관리해서 야 기사 써 이게 마치 당형을 한 것처럼 하는데 이거 다 사실 범죄에 가까운 행위들이고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아 근데 얘네들은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정도 그리고 혹시 조중동이라는 데가 문화의별 광고까지 했더라고요 완전히 세민년인가 세민년 행사에 되게 많이 이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쫓아다녀요 그래요 네 그리고 세민년이라는 단체가 비교적 최근에 생긴 보수단체예요 짠 하고 어느 순간 생겨서 막 열심히 활동을 한 단체예요 그러니까 더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돈이 많아요 거기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대일간지에 아니 조선일보에 광고하려고 한 두툼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어떤 배후가 있지 않을까 갑자기 갑자기 무슨 해성처럼 지민단체가 딴 나타나더니 열심히 어떤 대통령실에 앞잡이처럼 고소고발하고 막 그러다 그러고 새로 만든 단체에 주목할 필요가 없는데 막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강승규 수석 김대남 비서관 막 총출통해서 거기에 행사할 때 네 개의식할 때 가서 다 축사 발언해주고 뭐 얘기하잖아요 세민연 통해서 내가 다 한 거라고 우리 장 기자님께서는 그 지난 검찰 고발 사주권도 취재하셨 MBC 계실 때 그렇죠 취재를 했다기보다는 고발 사주를 당한 대상이죠 제가 네 그래서 잘 알긴 합니다 고발 사주를 당했죠 그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하고 그거에 맞서는 방식으로 이제 검찰이 고발 사주를 한 거잖아요 손준성 통해서 저거까지 써주고 네 고발장 써서 이제 국민의힘에 넘길 때 그 고발장에 이제 고발해 국민의힘 너희가 고발해줘 라고 한 그 MBC 기자가 이제 정거죠 거기 장인수라고 네 장인수라고 이름 별 차이 없는 것 같네요 똑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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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검찰일 때 했던 거나 그 그 검사들이 직권해서 대통령 되고 다 그 검사들이 대통령실 들어가서 하는 행태가 그냥 뭐 네 늘 그렇게 조작질하고 사는 거죠 이 정부는 하여튼 이번에 쭉 이 과정들 공천개입문제 당무개입문제 또 고발사주권 쭉 추재하시고 녹취록도 이제 분석하시고 하면서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것 같습니까 이걸 내린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뭐 평가라고 하면 좀 그리고 빨리 이 정부는 종식시켜야죠 네 그러니까 이 보도 이번 보도의 의미라고 할까 공천개입과 이제 당무개입 그리고 이제 고발사주까지 개혁을 했는데 그거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먼저 나가면서 이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공천개입 당무개입 고발사주 이 김대남 그 5시간 반 녹취록을 통해서 어 딱 저희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딱 의혹으로 제기한 것들은 이 세 가지 표면적인 문제 어떤 검찰 수사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5시간 반 녹취록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의심이나 의혹이나 짐작 예측이 다 맞았어요 맞다 내부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꼴통이다 말을 듣나 옆에서 얘기해주는 사람들 충고해주는 사람 없어요 말을 듣나 지 혼자 하고 싶은 얘기 주저리 주저리 떠들고 있는 거야 정신 나갔어 저거 지금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어라는 얘기도 하고 네 정신 나갔어라는 얘기도 하고 총선 끝나고 일주일 후에 야 자기가 지금 아무 잘못한 게 없다고 지금 그러고 있댄다 하하하 이러고 네 그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완전히 없는 사람 무슨 자기 밑사람 취급하죠 비서관이 어떻게 보면 비서관 직무대리가 대통령은 그렇게 취급하는데 영부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김건희에 대해서는 엄청난 절대권력자 네 무슨 절대 그 우리 반지지왕에 무슨 절대 반지 네 뭐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 대상처럼 건드리면 안 될 사람 충성해야 될 사람 감정이입을 거기다 하죠 자신의 감정이입으로 한동훈이랑 김건희 여사는 갈등관계를 빚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빚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빚을 이유도 없고 특히 정무적인 이유로는 갈등관계가 생기면 안 되죠 여기는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 제끼려고 했다 제치려고 했다 배은망덕하다 넥타이까지 사줬는데 밟으려고 했다 밟으려고 했다 밟으려고 했다 이런 완전히 밟은 거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아 일시판거 네 일시판거를 두고 그러니까 그럴 대상이 아니잖아요 영부인은 공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대표로는 공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직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한동훈 대표를 편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여된 권한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보다 마치 위에 있는 사람처럼 한동훈이 지금 여사를 제끼려고 해 이 배은망덕한 여사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야 당대표되면 큰일 나 여사님 막 가 떨어뜨려야 돼 그거 왜 일시팼대요 한동훈이가 김대남의 분석은 없었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제끼려고 한 거다 그냥 아예 그 표현이 그거예요 제끼려고 한 거다 한동훈이 여사님을 완전히 제끼려고 한 거지 그래서 유식한 거다 네 제끼려고 한 거다 그거 제끼려고 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왜 먼저 문자를 먼저 보냈는지 왜 먼저 문자를 보내고 상의를 하는 제스처를 취했을까요 이건 그러니까 해석의 영역인데 1월이 지점이잖아요 네 4월이 총선이잖아요 네 왜 그런 겁니까 그거 총선 네 흔히 말하는 잔치 그러니까 본인의 표현으로는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잔치판이 벌어진 건데 이거 어떻게 나눠 먹을지 공천 공천 문제가 있구나 네 이 잔치판 어떻게 나눠 먹을지 당대표랑 거울 끌어오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먼저 화해 제스처를 취했는데 네 한동훈이 씹었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십하니까 네 정말 이제 건너올 수 없는 단계 지금 이제 오늘 뭐 한동훈만 빼고 부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천 문제 상의하자라고 문자를 보낼 수는 없고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이제 디올백을 다 뭐 이미 다들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분석한 내용인데 그게 그거일 거라고 보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원모 비서관도 사실 그 사단이 벌어졌던 게 지금 저쪽에서 반론이 야 우리가 진짜 김건희 여사가 공천 주려고 했으면 강나물에 꽂았겠지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된거죠 잘 이제 당에서도 야 강나물까지 꼽으려고 하는 그래? 이게 이 목소리가 이거 진짜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 진짜 당의 중진들이 보면 이혼모지 새파란 검사 검사 저거 몇 년이나 했어? 이런 사람을 지금 갖다 강나물에다 꽂으려고 했던 거니까 그 여파로 지금 이제 용인갑으로 간 거고 그게 뭐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당시에 궁천 문제 때문에 한동훈이 하고 껄끄러워지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에도 못하게 하려고 공격해 들어가고 네 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뭐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드린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실 직원이 대통령은 저렇게 없는 사람이고 자기 밑사람이고 저 그냥 아우 그렇잖아요 상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무능하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기사도 못 쓰고 아 일도 못하고 그러면 그냥 MBC의 부장 선배 누가 아 저거 저거 일도 못하고 저거 아 맨날 오보다 내고 저거 아우 저걸 저걸 MBC 기자라고 뽑아놨으니 거의 이런 수준의 얘기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할 때 일개 비서관이 자기 대통령을 모셨던 대통령 얘기할 때 근데 김건희 얘기할 때는 절대군주 절대반지 네 이런 식으로 무서워하면서 경혜심을 갖고 있으면서 야 나 김건희 여사한테 잘못 보면 큰일 나 끊임없이 잘 보이려고 그러고 김건희 여사 편에 감정이입해서 한동훈 저거 쳐야 돼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적나라하게 이 대통령실에 1년 6개월이나 있었던 내부자의 행태언행을 통해서 드러난 거고 확인한 거죠 이게 가장 큰 이 보도에 갇힌 거고 이걸 확인했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이 정권이 계속 존속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런 맞는 것이냐라는 정당성보다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언론의 생활을 그걸 쭉 일련의 과정 녹취로 그것도 분석하시고 재편집하시고 보도하시면서 이 정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안 들었어요 야 내부자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정권 말기적 현상은 나타나고 있는데 정권 말기적 현상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특히 이제 언론이 많이 그렇죠 뭐 이제 제 개인적 다른 얘기를 안하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네 뭐 이제 어디 가서는 잘 이런 얘기를 안 하긴 하는데 네 7시간 녹취록 보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MBC에서 사실은 네 그리고 지난해 이맘때쯤에 디올백 보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MBC에서 이제 아 이거 하기 힘들다 MBC에서는 지상파에서 하기 힘들다 지금 디올백이 터지면 지상파 뭐 안 가리고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굉장한 언론 환경에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조중동까지를 포함해서 이 정권이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그 어떤 온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온 것 같은데 이상하게 좀 이상하다 뭔가 이제 불이 확 붙지는 않고 네 대개 그냥 잉골불처럼 밑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이제 활옥 밑에 이제 수처럼 이글이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확 이렇게 불타오르지는 않고 있고 계속 밑에서만 잉골불처럼 이렇게 이글이글 거리고 있는 것 같은 그냥 느낌 계속 그게 근데 너무 오래가고 있죠 지금 계속 몇 달째 네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여튼간에 굉장히 단독이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한결의 경향도 뛰어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뛰어들었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 말기적인 현상은 온 거는 맞는데 정권이 이대로 그러면 끝나는 거냐 그건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정치 전문가나 뭐 평론가는 아니고 그냥 치자는 사람이어서 근데 언론의 태도를 봤을 때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그냥 딱 정권 말입니다 지금 정권 말이에요 지금 아직 임기가 절반이 남았는데 정권 말입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왔어요 다 왔어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아는 건데 분위기상으로는 그런데 그럼 진짜 다 와서 이제 몰락하는 거냐 이 상태로 가는 거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 왔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 왔어요 네 손길고 잘 못 말자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네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